자 데드라이징 어제 이어서 가야죠 어제는 야담이지만 아 삐에로한테 털린 다음에 마블 2부에서도 털렸거든요 게임이 정말 안 풀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하루가 안 풀리면은 다음날은 잘 되는 법이거든요 액땜을 어제 했기 때문에 야! 아 이거 좋긴 한데 뭔가 범위가 그렇게 엄청나게 좋진 않다 이번에는 일본인을 구해서 아 이 모니터에 비친 영상은 시간 되면은 열리는 거겠지 그냥 이벤트가 화살표를 안 뜨니까 그렇겠지 어디야 여기야? 일단 파밍 좀 합시다 아이템이 하나도 없으니까 일본어 회화 일본어를 습득한다 야야 대화 좀 하자 대화 좀 하자 아 물론 아이템이 먼저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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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안 죽냐 얘 안녕하세요 빨리 리 가자 야 빨리 가자 해야를 들고 있어야지 대화가 되는 건가? 안전한 곳으로 빨리 갑시다 뭐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사과나 과자 봉지 하나 그럼 떠들고 갑시다 빨리 둘 다 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이거 게임이 일단 야구 봤다 한 명 주자 그만 떠들고 빨리 갑시다 화살표가 아니죠? 빨리 대화를 해야지 나는 사진 안 찍습니다 가자 일단은 받어 받고 무기가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따라와 봐 레벨업 새 기술 획득 벌써 새 기술이에요 어떤 기술인지 한번 보죠 다음 거는 뭐야? 깝차기 아 그래 잡힌 다음에 쓰는 기술이래 오 재밌겠다 경찰 짱 많아 총 주세요 얘들아 빨리 와라 빨리 와 빨리 와 발차기 아 크리가 되게 잘 차네 근데 위에 안 오냐 하는 놈은 아 진짜 바로 차버려 얘네 조금 멍청하잖아 빨리 와 빠르게 가겠어 와 이거 어떻게 뚫고 와냐 신질한 애가 좀 문제인 것 같은데 빠르게 진행합시다 나는 괜찮지만 얘네는 못 뚫고 오기 때문에 뒤로 눌러야지 되나 이거는 깨졌어 깨졌어 아 지금 놀으라고요 아이씨 짜증나네 빨리 와봐 야 이거 어떻게 뚫고 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흐으 졸라누려 야 범이 왜 이래 아 야 야 비켜 오 장난감 쥐부 좋아 빨리 와 빨리 와 어 이거 어떻게 가니? 너무 많은데 이거? 일단 빨리 와 빨리 와 바로 차 바로 차 빨리 와 빨리 와 몰라 몰라 운명이야 운명이야 잡히면은 버릴까 둘 다 그냥? 데려갈 것 같은 자신이 없어 나는 무의가 없어 지금 빨리 와 이렇게 하자 어 신지는 버립시다 내 생각에 일본인 두 명이 있으면은 문제 일으킬 것 같아 절대 인종차별 아니구요 원래 이제 태화가 안 되는 상태일 때 친구 한 명 있으면은 괜히 약간 이제 두 명이서 소외감 느껴가지고 나를다가 문제 일으키거든요 근데 유우가 혼자 있다 그러면은 혼자 있으니까 더 나대면 안 되겠다 짜져서 이제 찌그러져 있어야겠다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나대지 않게 되면서 생존률이 올라간다 다 유우를 한 명으로 살리기 위한 나의 지능적인 플레이 좋구요 이게 얼마나 인도적입니까 차 어디 있어 차 온다 차 온다 차 온다 따라와 저거 저작궁만 걸립니다 참고로 야 너 좋은거 갖고 있다? 내놔 신지는 죽었다고 생각합시다 저거 달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돌아가면은 이미 못살려 빨리와 주먹질 하지 말고 와 깡패야 빨리와 저쪽이죠 저 유리 잘 보면서 와야되네 제발 그냥 왔으면 좋겠다 쟤 전기톱 날려먹었어 아까 그 책점에서 좀 책 좀 뒤지고 올 거 그랬어요 뭐 있나 좀 확인 좀 하고 근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빠르게 대화하고 왔거든요 대화하는 도중에 끊어지면 대화 첨부 다시 하기 때문에 어 나 체력이 없구나 빨리와 신지가 잡아먹히는 동안 우린 살 수 있는 거야 친구의 희생을 헛데이하지 않기 위해서 빨리 오도록 빨리 오는구만 뒤도 안 돌아보고 오죠 아 야 왜 이렇게 사냥 역할 좋은 것 같지? 아무리 생각해도 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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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가 아니었어 알지 내 마음? 좀비처럼 흐물흐물거리 이벤트 이벤트가 조용하죠? 음악 꺼놨기 때문에 쟤는 이제 알죠? 그 동업자로 나왔던 애죠 사실 좀 믿고 있었습니다 나 사진 찍은 거 보고 막 비웃는데 사진을 저는 안 찍었거든요 음 아 노래나 키웁시다 옵션 아 너무 불편하다 게임 음악 따라와봐 야 이거 맵 한번 이동했다고 붉은색으로 변했는데 빨리와 잡혀있나 본데 나 왜 여기로 올라온 거냐 내 최 걔는 그 사진 맨은 또 어디 갔고 나를 일로 보냈으면은 안녕하세요? 얘도 일로 데리고 와야지 쟤는 왜 저기서 처먹고 있는 거야 나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야 무기도 있는 놈이 아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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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야 빨리 그래 홈런 홈런하고 그렇지 그렇지 건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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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먹었어? 먹고 있구만 신지 죽었고요 빨리와 그런데 있을 시간 없어 빨리와 아 무슨 무기가 나만 하는게 없어 잘했어 빨리와 빨리와 어 별로 없다? 나한테 다 모였었나보다 일로 가자 빨리와 너는 알았어 뛰어올 수 있잖아 두 다리 다 붙어있잖아 최대한 적은대로 해서 가겠습니다 빨리와봐 여긴 네명이니까 여긴 네명이니까 가능? 유군 빨리 빨리와 머저리세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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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소중한 인력을 하나 구해갑니다 얘네 살리면 뭐 도움 되는게 있나 나 이거 병맛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구조 게임이야 나는 사람 구한거 밖에 없는데 한개 뭐 물론 몇명 못 구 어 뭐 한명 한명 못 구했죠? 아 근데 뭐 운명입니다 지가 따라왔어야지 이런 긴급상황하면 여기 그 여왕벌인가 보 없나 아직 산것도 아닌데 벌써 울기 시작하죠 벌써 동료를 애도하는 저 저 여유가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마음 저 방심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나 때리지 마라 빵 가자 줄게 먹어 병봉 줄게 따라와 아 이거 무게가 될까? 이것도 하나 가져가자 어 쇳파이프네? 이거 쎄겠는데 이리와 빨리 가자 매겼는데 너무 못 싸우는거 흐읍 야 쇳파이프 왜 이렇게 하케 어 좀비게임 안할까 좀 더럽게 많네 머리 지금 왜 이렇게 낮아요 뭐야 쟤는 죽어 가자 다리와 허쭈거리 하지말고 여왕벌 뭐야 이거 여왕벌 여왕벌을 무기로 쓴대 아 여왕벌을 잡으면은 근데 다 죽는다고 그랬지 저거를 2키로 잡는거구나 나는 어떻게 잡나 했는데 어 여왕벌을 내가 들고 있는데? 아 이거 데드라이징 1입니다 시리즈를 아예 안해봤기 때문에 하나씩 해보려고 데드라이징을 샀어요 한꺼번에 원부터 하나씩 해봐야죠 어 생각보다 나이가 많네요 아 구해왔구요 이제 뭐 하면 되지? 일단은 세이브부터 하자 아 세이브부터 하러 갑시다 아 모니터에 비친 영상 어떻게 하는건데 어 참나 게임이 뭔 놈에 일단 하나 구해왔고 저장이나 합시다 일단은 쇼핑센터로 가죠 어 쇼핑센터 만나면은 진행되는거 같으니까 가고 뭐 와서 시켜주겠지 시간 되면은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버리자 손도 버려 아 커피크림 3개나 있어 개꿀 아 이미 꽉 찼군요 이거 대신 들어가겠습니다 총을 필요없죠 어 여기서 세이브 한번 하고 나가자 이제 모니터에 비친 영상은 활성화 될거 같은데 가면은 시간상 이게 누구냐 쟤 누구야 나 쟤 구해준 기억이 없는데 아 그 바리게이트 남잔가 대화좀 해볼까요 그럼 궁금한데 잘 진행되고 있는거 같은데 나는 합류만큼은 하고싶은데 이렇게 슬퍼하냐 구해왔더니 대화좀 해보자 대화 너무 길어 시간제한 게임인데 짜증나 왜 이게 말 기냐 이 게임 이거 갑시다 빠르게 노스 쇼핑센터로 갑시다 아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너무 멀어서 빠따들고 이거를 깨버리면은 주위 좀비가 죽는다 그랬으니까 이거를 활용을 한번 하죠 어떻게 쓰는건지 모르겠으니까 어 괜히 눌렀다 써지면 기분 나쁘니까 천천히 가겠습니다 아마 남자라고 되어있으니까 보스는 아니겠지 그것보다 그 사진작가가 사진작가 놈이 덤빌 것 같았는데 뭐 없네 아 사냥칼 좋구요 개인적으로 이 사냥칼 너무 편하네요 아 메인시간이 적은 것 같아요 원투는 음 그렇군요 근데 이게 메인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모니터에 비친 영상이라고 했는데 모니터에 아무것도 안 비치고 지금 뜨는게 없어서 화살표도 안 나오고 일단 쇼핑센터로 가겠습니다 어 구해오는거 뭐 운좋으면 구해오는거고 못 구해오면은 그냥 죽어야지 뭐 그럴 수 있나 어 신지는 죽어버렸으니까 모르겠당 음식도 많고 칼도 다 가둬뒀으니까 갈 수 있지 않을까 아 뭐야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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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셨어 끄셨어 어디라 그랬지 어 나 이쪽으로 처음 가보는 것 같은데 맵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아 잠깐만 잠깐만 자자자자자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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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자작권음악 개같은거 자 지도 어디로 가는거야 노래 그냥 끄고 할까 영상음악같은거 듣지 말고 그냥 아예 노래 끄고 아 왜 영상음악이랑 저 CD노래랑 같이 나오는거야 이놈의 게임은 이해가 안되네 저 저작권 걸리거든요 저거 뭐는 정말 마음에 안들어 정 막히면은 필살기로 서트릴거기 때문에 여왕벌은 일단 먼저 천천히 가죠 저거 저거 뭐냐 곰인형인가 왜 바닥에 곰인형이 저렇게 널브러져있냐 한두개도 아니고 아 저거구나 야 이걸 처음만 보네 기대가 살짝 되는데 아직 못가본 데가 많기 때문에 비겨봐 비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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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음악 켜도 되겠 와 왜 이렇게 많냐 총기점 날붙이 가게 아 아 이미 다 들은 아 이거 깨자 헤엑 뭐 된거야? 어 야 치는 도중에 그 데려가는건 오바죠 쇠파이프가 은근히 모션이 안좋다 한번 막혀서 여러마리 잡을 수 있는것도 아니고 헤엑 이게 뭔짓이야 사과먹자 사과 어떻게 가는거지? 길을 전혀 모르겠어 가면 되겠지 그냥? 여기 세이브도 있네요 일단 길을 일단 가겠습니다 세이브를 하던 안하던 모니터에 지금 비치는 영상을 지금 못하기 때문에 돌아가면 내 생각에는 시간상 아 이거 너무하네 깨지는 범위까지 몰살이요? 아 이렇게 가는거야? 어 개자맵이었네 야! 발차기 괜히 했어 이거 벗어나는 발차기는 좋다 옆에 뭐 있으면 써먹지도 못해 어 여기 전화받느라고 못 뛰었어 이씨 야야야야 왜그래 왜그래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지금 데이비드? 헤엑 빠게트 어 커피크림 뭐라고 짓거리는지 모르겠지만 살려주겠습니다 뭐 뭐? 뭐 뭐 뭐야 뭐야 아이 아 전화 좀 그만해 아 이게 모니터에 비친 영상인가 보다 어 저캐스트인가 보네 빨리 가자 대화 좀 하자 야 야! 꺼져 좀 이씨 어우 짜증나 다 죽여 그냥 아저씨 싸우는 거 없어요? 대화 좀 하자 대화 좀 해 이 미친놈아 음식 때문에 대화가 안 돼 미친놈 봤나 업어 줄게 업어 줄게 빨리 와 슈퍼마켓을 갔는데 아 그래 점원 슈퍼마켓에 보스 있나봐 그만 떠들고 빨리 가면 안 될까 아저씨? 나 메인 개 못할 거 같은데 왠지 이거 시간 지금 연락 오면 그때 맞춰서 가는 그런 퀘스트 아니겠지 빨리 가자 됐으니까 그만 떠들고 설마 대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던가 그런 개 같은 경우는 아니겠죠 그만 그만 울고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주자 도와주자 아 잠깐 이렇게 가야 돼? 어 나름 빠르네 15000 레벨업 예 잠깐만 잠깐만 너무 길 헬인데 인간적으로 뭐 새로운 기술을 획득했나요 방금? 못 봤습니다 당연히 도와주는 상태도 못하겠지 이거 도와주는 상태면 조금 공격을 덜 받는 것 같던데 돌파해보자 그냥 어 뭔가 공격을 덜 받아 약간 매너가 있어 게임이 아니 총 없지 저거 못 터뜨리겠네 야 이거 어떻게 가지 일단 가봐 일단 가봐 일단 왔던 길로 가 모니터에 비친 영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데려가 뭔가 더 빠른 것 같아 내가 그냥 걸어가는 것 보다 돌파해 돌파해 걸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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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하고 걸어가 어 더럽게 많아 무료 이벤트 아냐 왜 이렇게 많냐 송디님 여기 아 빨리 업히세요 아이씨 바빠 죽겠는데 어 근데 이거 되게 빠르다 진짜 엄청 이렇게 데려가는 그냥 낫겠는데 공격 덜 되고 얘네가 더 구하기 쉬운데 얘네 이제 싸우는 줄 아는 애들 와봤자 도움도 안 돼 야 솔직히 약간 그 생각은 했거든요 동료들을 합류를 안 시키고 합류만 하고 안전지도를 안 보내고 용병처럼 쓸까 생각을 했는데 택도 없겠다 이거는 꼴을 보니까 전수력을 보니까 내가 혼자 하는 게 나아 그 감이야 가자 데이비드 나 영상 보러 가야 돼 나 아까 50분에 꼈죠? 그러면은 40분 정도에서 끊으면 되겠네 어제는 너무 피에로가 털려서 피통 쌌기 때문에 오늘은 깔끔하게 끊겠습니다 어제 피에로랑 싸우기 전에 끊었어야 되는데 제가 썸네일 가게 안 나와서 그냥 했었죠 아 X댄 거 같은데요 올라갈 수 있니? 올라와 올라와 줄래요? 그렇지 아 아저씨 끝내줘 역시 야 공 당하지도 않아 무적이야 도착했어 벌써 도착했어 미쳤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비켜 부상자다 야 다리 하나 분질러 놓으면 이렇게 잘 왔다 갔다 하는구나 아 미친 꺼지세요 주먹질도 한단 말이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그냥 저기서 비벼보자 눌러! 그렇지 업혀 빨리 영상 퀘스트 됐나봐 어 이거 그냥 되나본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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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놈의 아저씨 이거 코앞에서 나 저기 들어가서 클릭만 하면 되는데 너무하네 아 이거 그러면은 기다려야겠네 여기서 어 정비만 하고 무기만 하나 가져오면 딱 될 것 같다 너희 둘 중 하나가 캐스트 주겠죠 얘네가 어 어 쇼핑센터 아저씨는 버려 어쩔 수 없어 야 뭔가 좀 쓸만한 아저씨인 것 같은데 아이 저런 아저씨가 숨은 능력이 있거든요 원래 이제 좀비 영화에서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하지만 그 정도가 지원될 것 같은 게임은 아니고 어 애초에 너무 생존자가 많아 그냥 한 명 느는 느낌인데 어쩌라는 거죠 오 야 빨리 영상 좀 보여줘봐 어떤 재미난 영상이 있길래 왜 이렇게 빈엿을 매기는 거니 아 사과를 왜 가져가 이씨 커피크림 가져가 설마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싸울지도 모르니까 어 야구배트 하나는 가져오자 아 뭐 설마 그러진 않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야구배트 하나 정도는 가져오죠 어 저렇게 지나가는구나 아까 연락이 왔잖아요 연락이 온 상태에서 아 진짜 너무 아깝다 야 일로 들어가기만 하면 바로인데 어 내 생각에 한 10초 정도만 있었으면 그냥 된 거였는데 너무 아까운데 그래서 그 할아버지 운명이야 여기서 싸울 것 같지는 않은데 솔직히 나도 생각해도 아 시간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어 아까 연락이 오고 영상이 뭐가 있어 와서 확인해봐라 그랬죠 어 그 와서 확인해봐가 뜨고 또 영상을 보는 거 같아 내 생각에는 생각적으로는 할 거 없을 거 아니야 일본 게임이니까 뭐 숨겨놓은 거 있으려나 헤에에에에에에에에에 b 쟤네 왜 이쪽으로 어 이마이 다 있구나 야아 ㅎ에흐흫atted 했으면 metros 딱 그어 놓고 안 넘어가는 것 봐 좀비들 게임이 일단은 뭐 편의점이라고 그랬나요? 편의점에 가면은 보스가 있다는 뉘앙스를 들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옵션으로 켜겠습니다 소리를 지금 켜둘까? 음.. 어 내 생각에는 영상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켜두고 아 네 너무 무서운데 저작권 오면 뭐가 걸릴지 모르니까 너무 무서운데? 저작권 오면 걸리면 그냥 내려야 돼요 여러분들 저작권 오면 걸린 상태로 방치해 두면은 어 그냥 문제 생깁니다 어 가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학생분들이 내버려 두면 된다 이렇게 댓글 다 하시는데 내버려 두면은 채널이 없어져요 어디있어? 아 언제까지 기다려? 아 좀비라도 패고 있을까? 어 아 아 우리 생존자랑 대화 좀 하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너 왜 자꾸 우냐 짜증나게 너는 뭐하냐 너는 일어나 누가 바닥에 누워 있으래 얘는 왜 우는 거야 내가 몇 명 구했지? 한 명이 더 있을 텐데 여깄다 여깄다 역시 유욱은 바로 따다 갖고 있지 혼자서 어느 어떤 소통의 장벽이 이렇게 큽니다 너 발목에 피 묻어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감염됐다고 누명 써가지고 죽겠다 쟤 뭐야 이거 아 보니구나 아 저 언제 나와 그래서 대화 여긴 텅 비었네 아 노스 쇼핑센터 아쉽다 내가 좀 잘했으면은 구했을 텐데 진짜 어 일본인부터 쭉 해서 나 그래도 신지 버리고 왔는데 버리고 왔으니 그렇게 아슬아슬 했겠지 신지 데리고 왔으면 내 생각에는 안 됐을 것 같고 이거 나가 있.. 아 이거 나갔다 와야지 화해성화될 것 같은데 이벤트가 게임이 메커니즘이 어 여기 있으면은 연락 오지 않을까 무정기로 여기까지는 좀비가 없네요 아예 없죠 근데 소리가 좀 시끄럽네 야 나 심지어 그거 여기 엘리베이터에서 그냥 스킵했는데 그 좀비 죽이는 것도 안했는데 근데 이게 아슬아슬하냐 기분 나쁘게 연락 안오냐 모니터에 비친 영상 아 혹시 이렇게 하는게 아닌가 가서 뭐 방법이 있는건가 아 모르겠는데 내 모니터에 비친 영상은 어떻게 봐 어? 자동이군요 진짜 이렇게 보네 잘하면 구할지도 모르겠는데 아 바나비 박사 구하러 가는거구나 시간 보고 가야겠다 어 이거 시간 넉넉해야 되는데 제발 어 진행되죠 이거 하나라도 놓치면 다 날라 하긴 난 하나로 놓치고 싶지 않아 찝찝해서 잠 못자 그럼 하나도 놓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 바로 여기 세이브 해주고요 박사 구출 붉은색 노란색이죠 어 내 생각에는 될 것 같거든요 쇼핑센터 구하고 합류라도 하자 내 생각에 합류하면은 뭐 쿨은 사라질 것 같긴 한데 일단 가 일단 가 아 빨리 가야겠는데 그러면은 어 내가 해보니까 이 정도면은 갈 것 같거든요 아슬아슬하게 도착까지는 에 저희 쇼핑센터 남자 저거 만약 캐스트도 없고 이러면은 모든 캐스트에 침은 발라놓자 이게 게임이 실패한 다음에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 레벨이 이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경험치를 계속 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벤트 보면서 저는 레벨 유지 않나고 그냥 한 번에 깰 것기 때문에 경험치 알뜰하게 먹어주겠습니다 이벤트도 가능하면 보고요 경험치 칼내라 칼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뭐야 연락 오지 않았나 헉! 저 열렸어 대박 나 절로 안 가는데 대-박 절로 아예 안 가는데 박사 구출하기 맵 좀 보고 진행 좀 하겠습니다 아 세이브 좀 하고 할걸 여기라고? 입구야? 아 세이브 하고 나서 그럼 보자 어 어차피 내 박사 구출하기를 바로 가면 쇼핑센터를 포기하고 박사 구출한다 만약에 그래도 시간은 맞을 것 같으니까 세이브하여 세이브해 어디야 세이브 여기가 화장실인가 뭐 저거 요런 틈새 이러고 표지판도 안 써놓고 말이야 이러니까 바지 지리는 거 아니야 뭐냐 이거? 어디있냐? 화장실 아 여기야? 빨리 가야되는데 이거 도중에 세이브 하고 잡혀졌네 아 저장나 했지? 어 자동으로 저장되지 됐어 됐어 그딴게 중요한게 아니야 빨리 가자 내 생각에는 가능 내 생각에는 가능 어차피 바로 옆이기도 하고 구출한 다음에 바로 옆으로 꺾으면은 바로 진행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는데 한번만 진행하면은 바로 풀리니까 뭐야 알통맨 어디서 야 왜이렇게 빨리 일어나냐 쟤 이게 점점 세지나 본데? 좀비들? 아 이거 좀 불안한데? 좀비들의 파워업은 원치않아 아씨 어흐 한 번에 가자 바로 최대한 턴 조금 해서 저기죠 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요 내가 아까는 가는데도 조금 걸렸고 내가 그 무전기 하느라고 무전기도 하지마 바로가 터치다운만 하면은 내 생각에는 쿨은 없어진다 이거 좀 위험한데? 치워 아이씨 음식도 먹지마 연락받지마 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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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했다 이거 도착했다 이거 이 정돈 도착하겠지 도착했다 이거 이 정도면 도착하겠지 고르려 그랬는데 여기저기 일단 깨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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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저거는? 아 연락하지마 아주 바쁜 사람이라고 야 여기 어딨어 이 아저씨 옆칸이야 옆칸이야? 꺼져 더 옆칸이야? 저기구나 대화 빨리 대화만 빨리 하면 돼 어차피 얘 안으면 공격 안 당하니까 별로 다리는 궁금하지 않아 니 다리는 내가 분지른 것도 아닌데 대화 나 해 빨리 가지와 겸치다 사람 안고 있으니까 무전기 못 듣네요 세기술 획득 이거 그거죠? 그 아까 봤던 그 럭피 선수 거 밀치기야 이름이? 밀치기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뭐냐? 뭐냐 이거? 이건 AD로 누르면은 확정으로 노망가는 거구나 어 괜찮은 것 같은데 데이비드 구출하고 빨리 박사 가면 되겠다 시간이 촉박하긴 한데 이벤트 다 만져볼 수는 있게 만들었네 요즘 머리 좋은데? 해적자가 해적자가 대이비드 구출이 빠르다는 게 신의 한 수야 이거 느렸으면 난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따라서 플레이 방식에 따라서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인 것 같다 이 생각에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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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기 도착 치워 가자 어 무슨 연락이길래 아 계속 연락이 오냐 전화 좀 받고 갈까 우리 전화가 끊어놓으셨어 저는 경험치를 원한다 바로 넣어놓고 꺾으면 되죠 저는? 아 전화 뭔데? 아 신발 가게 얘기 들이켰는데 나중에 아 이게 인도적인 게임이네 나름 이거 여기서 무전기 못 보나? 어 무전기 여기서 못 보나? 아 조금 짜증나는데 이번 건 첫날 거보다 빨리 끝날 것 같고 메인 이번 거를 빨리 뺀 다음에 넘어가죠 그걸로 가능하냐 이거 혹시? 아 됐다 가능하다 나 그 사진 그 녀석 켄트 사진 못 찍었다고 극들 넣고 그냥 사라졌어 나는 덤빌 줄 알았거든요 이벤트 나와서 딱 또 없네요 옵션 키우자 그리고 오늘은 그 이제 모바일로 예전에 피쳐폰 시절에 게임을 할까 하면 레트로 RPG 이토 이노 이노티아? 이노티아 같은 계열의 게임을 하나 할까 해요 이노티아를 다시 하라는 댓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노티아 쪽으로 하나 비집고 들어갈까 합니다 박사 구출도 구출이지만 역시 사람이 먼저 아야야야야야야 할아버지 진정해 할아버지 잘 싸워 육맹해 아주 어어어어 야 이거 이거 구조가 너무 좋잖아 이러면은 아주 대단한 양반이구만 고로키까지 못 걸었을 줄 몰라서 이거를 올라온다는 게 신기하다 데이비드 잠깐만 풀어주면 바로 사람 팰라는 것 보소 이거 가서 분란 일으키는 거 아니야? 얼굴도 약간 이제 악덕스러운데 좀 이제 와서 보니까 후기 완료 뭐 할 말 있지 않았어요? 아우티스? 아 이거 바로 메인 하나 이거죠 산만겸치 먹었습니다 산만겸치 먹은 것 치고 딱히 뭐 주는 건 없네요 야 산만겸치 먹었다 빠따로 해놓자 빠따 깨지면 바로 검으로 갈아타기 아마 보스전이 있겠죠? 네 내 생각에는 왜냐면 이제 메인이니까 뭐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신발가게에 숨어있는 두 사람을 발견했어 음 남자와 여자 분명 연인이겠지 하지만 뭔가 이상해 보였다네 신발가게로 가라고? 아씨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퀘스트 없냐 시간 일단 메인은 해야겠지 헤엑 기술도 좋지만 다른 것 좀 줬으면 좋겠어 신발가게는 어디야 그래서 아 여기야? 안 나가도 되는 건 좋네 일로 갑시다 여러분들 제가 툴을 안 해봤기 때문에 원이랑 툴을 비교해서 말해도 내가 몰라요 아이고 가능하면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이 시리즈 자체가 이게 처음이기 땜에 네 아 뭐야 또야? 아 이 할아버... 야 이 흑인만 나오면은 아 총 맞을 일만 남아 도는구만 나 총도 없는데 뭐야 아 또 얘야? 아주 이제는 별 총이라도 주고 좀 아 총 주겠구나 주겠지 양심 있으면 뭐야 뭐야 어 썸네일 각 나왔었는데 안 찍었다 내가 방구 썸네일 각이었는데 다 됐다 그냥 하자 녹화 영상 돌려가지고 썸네일 찍지 뭐 그니까 나 뭐 가서 뭐 어쩌라는 건데 그냥 가면 되는 거야 반업이한테 아 가도 뭐 구출을 할 줄 알아야지 계단 올라가는 게 맞는 거 같아 내 생각에는 아니구나 밑에서 내릴 수 있겠지 가봐야 알겠다 원거리 무기는 경찰이 줄 테니까 경찰을 잡는 걸로 하고 경찰이 없네요 아이C 어떡하지 마체테를 들고 있는 큰 남자를 보았네 브래드 죽는 거 아니냐 아 칼리토 그냥 가서 죽이면 안 되나? 어 저기 가야지 내릴 수 있겠지 칼리토 일단 죽이고 생각하자 죽이면 뭐 알아서 내려 죽겠지 형이 괜히 일로 왔네 저기서 가는 거겠지? 예 올라가서 싸우는 거겠죠 그리고 경찰 좀비가 없기 때문에 총을 보충할 수가 없네요 흑형도 총을 안 주고 난 또는 뭐 칼이 있으니까 방패 같은 건 없나? 에스컬레이터 다 멈췄네? 아 박사 고출이 보수전도 시간이 있구나 칼리토가 좀 세긴 하다 흑형보다 나 싸우다가 체력 한번 빨고 하면 될 거 같아 브래드 설마 죽겠어 잠깐만 순들림 반응으로 야 저기 보면서 날 쏘는 거야? 어 이건 아니지 야 말이 되냐 이게? 참 너무 막 나가는데 얘네들 게임 너 막 만들었네 아 말도 안 되네 진짜 진짜 올라가 아 저 세이브 안 하고 갔다 나 아 박사 구하고 세이브 안 했네 박사가 아니라 그 할아버지 상관없겠지 브래드만 안 죽으면 내 생각에는 평타일 거 같아 이번에는 날아가더라도 이쪽으로 날아가게끔 짜서 이동을 하겠습니다 아이C 무조건 오른쪽으로 튜는데 저기 들어가야 돼 어 야야야 들어갔다 어디 먹어 매상에 브래드도 나랑 싸우니까 아 브래드 죽겠는데? 범벼 잘했어 도움 아 미친 뭐했어 못오르 어 뭐야 뭐야 저게 고런 깜찍깜짓을 해 브래드 죽을 거 같은데 나 한번 빠꾸하면은 살았냐? 죽어 좀 야 쏴봐 브래드 쏴버려 그렇지 브래드만 살면 될 거 같애 좀 죽여라 이제 좀 아주 아 총 어디서 났어 기계실 용맹해 어 역시 익혁 용맹해 믿음직하죠 그래도 죽으면 좀 기분은 언참겠는데 어이구 어이구 너무 건강한거 아니냐? 저러면 모두 죽지 않나? 가사치절 같은걸로? 너무 멀쩡한데? 근육으로 틀어막았나? 어 이거 왔네요 야 저러고 온거야? 어 나 얼굴 살짝 나왔다 머리카락 사라졌어 나 브레드 아웃? 외부 이벤트가 있을까? 일단 이벤트가 3개인데 2개는 했겠죠 과학사를 구했으니까? 마지막 게 있을 것 같은데 내부에 있지 않을까요 아마? 아 약 약 구해오는게 이벤트구나 어 약 구해오는게 이벤트인가 보다 약을 일단 구하고 연인인지 나벌인지 하죠 약이 뭐 시간을 보고 정해야겠죠 아무래도 엔터 아 약 얼마 안남았네 바로 해야되네 세이브가 먼저죠 오케이 돌아오는 것까지 있으니까 그쵸? 아 왜이렇게 어딘데 약이 어딘데 약이 지하도 있어? 어 1층 봐야죠 약이 어딘데 와 여기야? 참나 골 때리네 이렇게 내려가서 가면 되겠다 그냥 푸드코동 딱 걸쳐서 그쵸? 커피크림은 가져가야겠죠 커피크림 없네요 야 뭔짓이야 커피크림 없으면 어떡해 위스키 가져가야겠다 이거 빨리 가자 여기에 적이 없는게 많은 위안이 된다 위스키 두개 딱 챙겨가면 맞겠네 얼추 공 두개 벌써 끊을 시간이 됐는데 조금만 더 갔다가 끊겠습니다 어차피 방제 바꾸고 모바일로 갈아타야되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방송으로 놔줄래? 길이 하나 열린게 꽤 도움이 될 것 같네 그리고 점프를 하면 얘네가 못 때리네요 그냥 씹고 때리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잡지가 하나 필요할 것 같다 얘 생각에는 아 깜짝이야 이벤트 나오는 줄 알았네 올라가서 가는게 더 안정적일라나? 아 그냥 빨리 가자 시간도 없는데 뭐 나도 되겠지 뭐 약시간 너무 없는데? 이렇게 뚫고 가면 되네요 바로 가겠습니다 알래스카로 가서 아 저기 좀 많다 아 이거 축궁 두개 다 써야겠는데 일단 일단 써 아 음 아 아랫 아 아 아 오늘 시간을 쪼개서 밖에 있는 그 자작권 음원 그녀석들 죽여버리자 셋 다 죽이면 없어지겠지 지금 아이템 슬롯이 없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못했는데 너무 많다 야 아 비켜 여름도 힘들어 약이랑 연인을 동시에 챙길 수 있을까 아 야 피키세요 와 건너편 되게 많네 물론 연인 안되겠는데 연인 좀 후달릴 것 같은데 연인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겁쟁이 나왔고요 겁쟁이가 뭐야 일단은 약하는데 연인이 있으니까 연인을 찍어놓긴 해야겠다 합류 보너스도 먹고 안정적으로 하죠 그냥 뭐 누구를 챙겨 데려가고 이런 거는 아직 안 될 것 같고 아 저기야? 아 뭔데 있어 아 돌아가는 길에 만나면 되겠구나 돌아가는 길에 만나는 걸로 아이고 좋네 어디야? 2층이야 1층이야 아래 치이겠지 야생아 가자 모르겠어 그냥 가서 1층이면 내려가자 그냥 올라가 있다가 1층이면 내려가자 그냥 올라가 있다가 2층이야 뭐야 아니야? 위야? 아 장난하나 진짜 이.. 야 총이다 총이다 1층만 넣고 2층만 넣고 점퍼는 그냥 안 맞네 개꿀이네 어딘데 아 잠시만 어딘데 아, 저기야? 아... 아, 연인이 두 명이라서 둘로 뜬 거구나 아, 비켜 아, 해옥텐도 없는데 풀이다 빨리 올라가자 야, 가져올 수 있을까? 너 뭐하네 생각보다 멈축건솔다 비세요 반쪽 고맙고요 처음 오는데, 야 아하이씨 아, 나 저 무전기 왜 이렇게 짜증나게 만들었냐 푸드코너에 있다고, 약이? 약이 왜 푸드코너에 있어? 왜 아무것도 없냐? 불안하게 나오냐? 아, 이렇게 가야지 나온다고? 아, 이렇게 가야지 나온다고? 이거? 시간 너무 없는데? 좀 심하게 없는데? 한 바퀴 동기 컸나? 야외로 갔어야 됐나? 아까 그... 할아버지가 말한다고 여기인가 봐 아까 그... 할아버지가 말한다고 여기인가 봐 어... 아, 근데 회수해도 시간 똑같이 할 것 같은데 타이트하네 뭐야 어, 처음에 나왔던 애네? 저의 집중이야! borderline 넌... 이게, 밴드 라이네 이것은 다음, 썸네, 썸면 되겠다 어 오늘은 이에는 못 깨겠다 시간이 안 맞을 것 같다 못은 alguém 망설게 내가 치료good 사격을 필요해 어우 나 이거 근접무기로 이길 수 있나 애초에? 아 총 하나 있지 보스전 시간 빨리 잡아야 되네 약 9월 나면 어 야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야 느리다 느리다 별로 안 느리다 별로 안 빠르다 오 그렇게 거냐? 아 그렇게 그렇게 잘 꺾을 수 있어? 드리프트 실력 클라스 아 잠깐만 이 새끼가 뒤줄러 뒤줄러 잠깐 타임 타임 헉 총도 넣어놨어 얘 아 이거 총으로 잡자 총인 것 같아 어 잠깐만 잠깐만 야 억쎄네 야 다음에 잡죠 어 내 생각에 회복하는 것도 많고 어 잡을 것 같은데 어디 세이브 됐나만 확인하고 음 끊겠습니다 오늘 재미있게 플레이 했고요 다음에 계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빨리 약 가질러 가죠 수고하셨습니다 뿅 그럼 그럼 충분해